자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해설 강의는 특히 6월하고 9월은 수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파인할 때 또 6월 9월 수특 수환 정리를 다 교재에다가 실긴 합니다만 지금 잘 들어두시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우연히 마치지 않고 내가 체계적으로 답을 찾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반드시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풀었던 모든 문제에서 발견된 자기의 약점을 잘 기록해 두세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받은 진단서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지식의 관성이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걸 자꾸 틀리게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그런 경우는 머리에 인이 박히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주 파내줘야 되죠. 오답 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유형이죠. 우리나라의 영토, 영공, 영해 또 부분적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또 이제 잠재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로 한 한일 중간 수역, 한중 잠정 조치 수역.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토가 있고 모든 주권이 미치죠. 영자에는 모든 주권이 미친다는 뜻이고 영토 밖에 영해가 있고 이제 영해 설정할 때 우리가 세 개를 기억하라 그랬죠. 세 개. 뭐. 영해는 영해 내용 세 개 중 세 개. 그게 이제 체계적 정리래. 첫 번째가 기선 얘기. 기선에는 통상적 기선인 해안선과 또 숙돌아간 만이나 섬이 많을 경우에는 직선 기선을 쓴다. 두 번째는 뭐죠. 영해 내용에서 조심할 거 두 번째. 대한해업은 직선 기선 3회리를 적용을 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해는 간척을 해도 그러니까 내수는 간척을 해도 참비안에 내수. 내수. 영해 기선 안쪽의 수역이죠. 내수는 간척을 해도 영해의 범위 변화 없어. 또 하나가 영해는 모든 주권이 미치지만 예외는 무예통안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드려야 돼요. 기선 얘기. 그 다음에 간척 관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기선에는 직선 기선과 통상 기선이 있고 대한해업은 직선 기선 3회리다. 간척을 해도 영해의 범위는 변화가 없다. 모든 주권이 미치지만 예외는 무예통안권. 이런 거죠. 울릉도 독도는 우리가 이제 기선에서 우리가 직선 기선 사례 두 개만 외우라고 했잖아. 나머진 다 통상 기선이다. 직선 기선 두 개 말해봐. 쑥 들어간 울산만 영일만 지척의 섬이 많은 황남해. 동해라든가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기선을 쓰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의 기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통상 기선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해안선. 그러니까 해안선을 법률 용어로는 통상 기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저 조위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두 번째 최저 조위선이죠. 최저일 때 조위가 뭐야. 조위. 밀물 썰물의 위치가 최저인 선부터. 또는 이걸 이제 저조선.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수. 그러니까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로 한다. 내수에서 간척을 해도 영해 범위는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춰도 우연히 안 맞추려면 아까 말한 영해 세계를 꼭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영해 밖에는 또 EZ가 있는데 EZ도 세 개 말해봐. 세 개. 영해 기선부터 최대 200켈이 영해 제외 경제적 주권만.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 가가 뭡니까?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라 그랬잖아. 이어도는 그냥 가본 바다야 영토가 아니에요. 수역이야 수역.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토도 아니고 또 너무 먼 바다라서 영해로도 안 돼 있고. 영토 영해도 아니니 상공은 영토 영해도 아니니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 주장하는 EZ에 들어오지만 또 중국이 주장하는 EZ에도 겹치고 아직 두 나라가 또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는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아직 어떤 누구 땅이다라고 누구 바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최남단은 마라도입니다. 최북단은 온성군. 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비단섬. 동단은 독도죠. 사극도 잘 여러분들이 사극도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33에서 43에 걸쳐 있고 그게 이제 마라도랑 온성이에요. 그 다음에 124에서 약 132 정확히 말하면 131도 52분인데 1도가 60분이니까 52분이면 거의 132도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섬이고 이게 독도죠.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이거 얼마 전에도 평가원 기출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EZ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0의 기선 그러니까 시작선을 기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0의 선 이게 0의 기선 0의 기선부터 최대 200혜리 0혜를 제외한 거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최대 188혜리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다 그랬어. 여긴 망망대니까 표시할 데가 없잖아. 여기는 표시할 데가 있고. 그래서 EZ는 0의 기선부터 주장하되 0혜를 빼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어? 참 왜 그러지? 그런 의아한 암이 생기는 거죠. 바다라서 표식을 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0의 표식을 활용한 거죠. 좋습니다.